마취목 이게 마취목입니다. 말이나 동물이 먹으면 마취목입니다. 사람도 먹으면 안되겠죠? 귀걸이 맷줄을 조롱조롱 달렸습니다. 방울방울 달렸습니다. 또 밑에서 보면 항아리 같아요. 또 요거 색깔이 하얀 것도 있어요. 이게 꽃말이 좀 특이합니다. 당신과 함께 여행합시다. 화장실도 있어요. 이렇게 항아리 같아요. 잘 안보여죠. 요즘 새끼들이 잎사귀는 진달래 나무랑 좀 비슷해요. 나무가 엄청 크는데 요거는 하단에 시험 났기 때문에 관리를 해갖고 다 키가 적네요. 감사합니다.